안녕하세요 창업부터 배업까지 투명하게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업비용 절반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게요 저희 주방백서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품정보, 가격정보, 시세정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휴업체정보, 판매업체 그러니까 어디서 뭘 파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근데 요즘에 하나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업이랑 폐업에 관련된 정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많이 드리고 있고요 요즘 창업자들에게 많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15평짜리 매장을 인테리어 업체한테 가서 견적을 받으면 얼마 나와요? 3천만원 정도 나와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3천에서 뭐 비싸면 4천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평당 매장은요 150에서 250만원 정도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여러분이 10평짜리 가게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느냐를 대충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난 창업을 할 거야 물론 이제 금액은 100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라고 얘기할게요 100만원 가지고 난 창업할래요 라고 하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10을 먹고요 우리가 공사를 외주 주는 데한테 30만원 30만원 30만원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는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실제로는요 여러분 공사 업체들은요 30만원씩 먹는 게 아니에요 20만원씩 먹어요 백마진을 받든가 애초에 공사를 적게 주든가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원을 주면요 인테리어 업체가 40만원을 먹고요 나머지 20만원씩 외주 업체 바닥 공사하는 업체 있죠 외에 뭐 그 주방은 바닥 단 높여야 되니까 그런 업체 있고 벽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수들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도색해야 되면 도색 비용도 나오죠 그런 업체들한테 해가지고 약 얼마를 줘요? 60만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40만원을 그냥 날로 먹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해요? 자 인테리어 업체가 보통 여러 가지를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왜 얘네들은 이 업체들은 40만원을 먹고 내가 이 공사비를 60만원을 쓴다고 얘기를 못할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원을 주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솔직히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도면 짜고 컨셉 짜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감독 해가지고 서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 말 몇 마디만 한단 말이에요 공사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노동을 해야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테리어는요 여러분 전문성과 지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컨설팅 받을 때 돈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아니 수능 공부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그 학원에 돈 갖다 바치는 건 안 하고 하면서 창업할 때 뭔가 컨설팅을 받고 정보 제공을 받고 지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요 되게 신기한 사실이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는 학문으로는 돈을 내도 되는데 뭔가 내가 돈을 벌만한 창업에 대한 정보를 돈 주고 산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인테리어 업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40만 원을 먹어도 되는데 아 나 지식 가지고 40만 원 먹고 공사비 60이에요 그럼 3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그냥 내가 먹고 나머지는 공사비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날로 먹네 왜 이렇게 비싸?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공사비용 1,8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2천만 원만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내가 200만 원 받고 공사 싹 다 준비하고 막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요 그럼 한 업체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걸리는데 그럼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벌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좀 비싸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자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업체는요 보통 공사비를 1,500만 원 정도를 쓰고요 본인은 3천만 원을 받아요 왜? 여러분이 선불로 지급을 안 하고 돈을 띵가 먹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인테리어 할 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다 줍니까? 보통 2천만 원 주고 공사 마무리될 때 1천만 원 주잖아요 안 주는 악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일단 왜? 돈 못 받아도 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빨간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가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초반에 실측하죠 상담하고 실측하죠 그 다음에 컨셉 그냥 나와요 사업자랑 막 골아프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 녹색 업체들이 하는 일들을 다 외주 업체를 불러가지고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게 1,50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저희 주방 백선은 어떤 시스템이냐? 1번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왜? 1번 주방 동선 짜는 게 그냥 짜는 게 아니에요 식재료 얼마나 쓸지 내가 그건 뭘 알아야 돼요? 고객한테 얼마를 팔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메뉴를 하는지에 따라 식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산품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냉동육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냉장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걸 다 메뉴에 따라서 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원을 몇 명 쓸지까지 고려를 해서 그걸 맞춰서 동선을 짜야 돼요 동선은요 준비 동선, 메인 타임 동선, 장사할 동선 그 다음에 보관하는 동선까지 고려를 해서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저는요 매장을 100개를 넘게 설계를 하고 창업을 했으니까 이게 쉽게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해드려요 얼마를 받고 해드려요? 보통 20에서 50만원 받고 해드려요 이 비용은요 첫 번째 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출장을 가가지고 실측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도면이 그냥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은 그냥 막 손으로 칙칙하는 그런 도면이 아니에요 그 도면 비용도 나오는 거예요 엄청 싼 거예요 인테리업체한테 저희가 해드리는 것 같이 해달라고 하면 돈 빽 이상 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코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드려요 자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업체한테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돼요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도면비만 딱 나오고 내가 어떤 공사를 얼마나 할지를 직접 컨택을 하니까 중간에 뭐해요? 뭐 직접이잖아요 직접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려요? 혹시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번째 돈 받고 해드려요 이거는 관리감독비 300만원 받고 진행해드립니다 물론 매장이 너무 크고 굉장히 힘든 매장이다 설계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저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만 기본적으로 3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 궁금하시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일단 비용은 그러면 그냥 창업을 맡기는 거에 비해서 60% 절감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예요? 3000만원짜리 창업을 보통 1800만원이면 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주방집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 통해서 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사가 잘 될 때 가맹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장사가 안 되면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폐업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드립니다 자 저희 쪽에서 이제 저렴하게 사실 2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금액이에요 실측 나가고서 도면까지 나오는데 그럼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세요 3D로 해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첨부해서 드려요 그리고 뭐 주방 두면 원하시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드려요 왜 이걸 드리냐 여러분 3D로 봐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동선으로 갈지 상상을 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D로 나와야 내가 직원을 어떻게 쓸지 보안을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면도면도 저희에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것만 보면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작업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는 이제 자 목수 작업은 뭐가 들어가고요 전기는 뭐가 들어가고요 바닥은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평수라던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업체한테 해서 견적을 드려요 그러면 그 저희가 드린 견적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려드리는 업체에서 진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더 직접 알아보면 더 저렴한 달을 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이요 창업비용이 보통 3천만원 나오는 게 1800으로 떨어져요 중요한 거 3000만원은 주방 집기 포함 안 된 금액이에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1800만원은 주방 집기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물론 어떤 주방 집기를 쓰느냐 어떤 공사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그 변동폭이 큽니다 하여간 싸요 근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역량이에요 여러분 자 힘들고 피곤해도 저는요 여러분이 고생 좀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창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다음 매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매장 하나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원대한 목표 뭐? 첫 번째 나는 가맹사업을 할 거야 두 번째 나는 매장을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정보 제가 말한 것들을 아는 거 내가 매장을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시키는 거 이거를 한두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은요 진짜 하늘과 끝 차이예요 여러분 백종원씨가 창업을 할 때의 비용 뭐 망했다고 쳐요 다 사업을 망해가지고 1억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의 그 비용이랑 성공 확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의 창업 비용이랑 성공 확률 누가 과연 더 높고 누가 더 저렴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역량이 몇 천배 강한 백종원씨가 엄청 합리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창업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요즘 폐업률 어때요? 90% 넘는다 그러죠? 3년 이내 폐업률 80 몇 프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폐업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80%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창업 성공 확률이 80%예요 왜? 왜? 난 할 줄 아니까 난 많이 겪어봤으니까 나는 음식점 컨설팅도 200번 넘게 해봤고 내가 직접 음식점을 오픈하는 것도 100번을 넘게 해봤으니까 저는 성공하면 확률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해봤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역량만 강화하면요 이 폐업률 80%는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아서 합격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 말 그대로 합격 확률이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라 그래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하면 10명 중에 1명은 여러분이 되잖아요 확률에 속지 마세요 확률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창업하시면서 고생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한번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도움이 되셨으리라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업로드됩니다 무엇인은ougher 어떻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give to my channel 여러분의 인상에 여러분의 인상에 여러분의 인상에 여러분의 흔으로